안녕하세요. 필수입니다. 필수! 와 여러분 이 응원봉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진짜요? 다 같지?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진짜. 앞에서 보는데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에너지를 더 즐기고 가야 되는데 에너지를 벗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이 있죠.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뭐죠, 수한 씨?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저희 마지막 활동곡인 Stupid 라는 힙합곡인데요. 어때요? 다들 좀 리듬탈 준비 되셨어요? 진짜요? 그리고 이거 진짜 따라하기 쉬운 곡이거든요. 진짜 Stupid, Fit, Fit, Fit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한번 따라해 봐줄 수 있겠어요? 연습해 볼게요. 준비 시작! 100점! 진짜 100점! 우리 이거보다 목소리 크기만 딱 3배 올립시다.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기세보라서 스티프탐을 레고 해볼게요. Let's go! 진짜 공군 제3훈련 비인단 최고! 저희 흑덕빛을 이렇게 떼창해 주신 분은 여러분들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 최고! 히터다! 히터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 저희 아쉽게도 마지막 곡을 남겨왔어요 여러분. 아쉽죠? 근데 뒤에 더 어마무시한 아이돌분들이 나오니까 이것보다 100배로 즐겨 에잇?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그래도 이 열기 잊지말고 뒤에도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케이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저희 리얼이라는 곡인데요. 리얼! 굉장히 앞에 곡과는 다른 색다른 크랙씨의 매력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흥이 나시면 저희와 함께 춤을 추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저희가 떼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순시 알려주시겠어요? 자 이번에 재감을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같이 들어봐요. 아니 이정도면 진짜 아이돌 전공을 준비했던 분들 아니신가 할 정도로 너무 습득력이 빨라 빨라 너무 좋아 너무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떡해요 여러분 제 생각에 여기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실전으로 바로 가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위에 2층 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 크랙씨 마지막 곡 리얼 들려드리고 들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랙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